파이팅 쓰는데 거기 망가졌지? 가방 멜래? 점프! 다리가 닫고 싶어서? 다니, 맘마 많이 먹고 키가 쑥쑥 커야겠는데? 개미 빠르지? 개미 맘마 먹으러 가는 거야? 벽뜨리도 있네 다니야, 다니 오늘 엄마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어린이집 가서? 엄마를 엄청 사랑한다고 하네 엄마 뽀뽀할까? 뽀뽀할까? 엄마 입술에 해줘야지 발에 했어? 다리에? 다리 어떻게 했어 뽀뽀를 엄마가 항상 다니 옆에 있지요 엄마가 항상 다니 옆에 있지요 하늘 예쁘지? 하늘 예쁘지? 귀여워 귀여워 다니 변기를 샀어요 변기를 두둘 대서야 산 엄마도 있을까요? 진짜 다니가 아직 말도 그렇고 대소변을 가릴 때가 전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야 샀습니다 저희는 저는 아이팜 이지두잉 변기를 샀고요 여기 앉아봐 여기 앉아봐 이렇게 맞아 이렇게 앉아 쉬 이렇게 앉아서 쉬 쉬 하는 거야 나중에 지금은 안 해도 되고 나중에 다니가 변기에서 쉬하고 싶으면 엄마한테 말해 쉬하거나 끙하하고서 물 내리잖아 엄마가 쉬해봐 쉬 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서 변기 닫고 물 내려요 하니는 뭐 이제 대소변 가를 징조가 보이는 몇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요 기저귀가 아무리 빵빵해도 계속 차고 있는 아이 엄마 짜 짜 짜 이거 뭐야 거기에는 이제 발 넣으면 안 되고 여기 앉아가지고 쉬하도 하고 끙하도 하는 거다 엄마 아빠 엄마 아빠처럼 아기 아기도 오늘 다니 밥입니다 밥이랑 콩나물 오이 소고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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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엄마니 찍지마 응 알겠어 엄마의 전량감 만두 먹을 게 없어 맛있어 맛있어 고마워 엄마 엄마 먹어 응 엄마 여기다 올려 줄래? 고마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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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괜찮아? 한이가 또 올려주려고? 이거 한번 해봐, 콩나물. 뿌려줬으면 좋겠어? 응. 어때? 응. 오지마. 알겠어, 알겠어. 잠깐만 물게. 휴지? 휴지를 어떻게 했어? 거기 끊고 닦았어? 응. 엄마가 끊으면 닦아, 그렇게? 응. 아빠가 닦아, 엄마가 닦아? 아빠. 아빠가... 어떻게 보여줘봐. 응. 그렇게 닦았어? 봐봐. 어떡해? 휴지를 갖고 와서 그렇게 한 거야? 잘하네. 다 봤네, 다니가. 그렇게 버린 거야, 거기에? 응. 잘했네. 형. 어. 저도 고ιο instal liqui 여기에서 주문했어요. 네 느낌이야. 음. 콩사장. 한약은 몸 건강해지라고 먹는 거야. 엄마랑 아빠가. 아빠. 한약. 어린이집에가 몇 겨울이에요? 아, 두돌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부끄러워. 아빠! 하아.. 엄마 엄마 올라가볼래? 응 거기로 갈 수 있어? 알았어 해봐 잡아줄까 손? 응 길이 없어 길이 없어? 길 없어 길 없어? 응 길이 없어 엄마 저기 못 가네 길이 없어서 엄마 엄마 길이 없는데? 단이 가볼래? 엄마 엄마 엄마는 단이처럼 우비를 안 입어서 못가 단이가 한번 갔다와봐 엄마 여기서 기다릴게 엄마 엄마 어떻게 했어? 아야 아팠어? 아야 아팠어? 아야 아팠어 바부 애기 바부지 바부지야? 응 빠지 빠지? 엄마 응 아 브로콜리야? 아기 아기가 만든 브로콜리? 응 고마워 먹을게 먹어도 돼? 응 암암암암암암암암 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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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언제 갖고 왔어? 바부 이거 언제 갖고왔어? 엄마가 제자리 놓은 것 같은데 마이키 마미 많이 많이? 많이 많이라는 말하네 많이 많이 많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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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야 많이 엄마 아트야 아트야? 어떻게 엄마 후후 불까? 이제 안 뜨거워? 아기 아기 매워? 아트야? 아기 아트야? 거품으로 손 씻고 요리하는 거예요? 아 이건 오리고기 이건 당근 이건 청경채무침 이건 떡볶이 저는 오늘 육태하고 마라샹궈를 시켜먹을 거예요 엄마 엄마야 엄마 대단하다 완전 형아가 되고 있는 것 같아 오빠 오빠야? 너 형아 아니고 오빠하고 싶어? 응 청경채? 먹어봐 맛있지? 진짜 맛있지? 줄기 올려먹을래? 밥에? 떡 완전 오빠 되는 것 같은데? 응 어때? 튼튼해지는 것 같아? 응 엄마 공 차는 거? 공이 그렇게 잘 거야? 응 꿀꿀 삼켜버린 거 아니야? 꿀꿀 씹어야 돼 우와 단이 아기 때 청경채먹으면 알러지 올라왔었는데 입 주변이 빨개졌었어 아야 응 근데 지금은 아야 안해 단이가 진짜 오빠가 되고 있다는 뜻이지 우리 고기 올릴까? 응 진짜 건강해지겠다 단이가 깜짝 놀랐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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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겠는데 단이? 응 아야 안하지? 응 단이 쟤 최고하기 아니야? 뻥 뻥 공도 차고 응 뻥 농구도 하고 슛 꼬린도 하고 응 또 뭐하지? 스케이트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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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응 그치? 응 응 스케이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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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응 응 응 Avengers 응 응 응 우한 우 Ан פה 눈 오! 잘했어! 오! 잘했어! 속이 보이네 너도 나도 들고서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모니카 불러요 맞아 엄마 없어 엄마 없어 또 또 쏘봐 또 먹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니야, 바람! 오, 맞아. 또 바람, 바람. 한번에 공부해. 엄마. 다니는 아예 안하지? 엄마, 아예.. 응, 어제 여기 왔던 거 기억나? 응. 어제 다니가 여기 오고 싶다 해가지고 레인보츠 신고 왔었지? 엄마, 엄마. 삐! 삐! 어! 초록뿌리다. 다니 손! 손 들고! 앞에 보고! 진짜 더워 트럭! 파랑? 엄마, 차와! 차와! 다녀, 어디 가요? 엄마, 뭐야? 마트? 마트? 엄마, 뛰어졌어! mother, users 뱀뱀뱀 바이 바로 오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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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맛있어? 안전하게 吧 , 피, 바이 바이 맛있어? 달콤해? 조금 더 넣어줄게 됐다 이제 나올거야 핸드폰이요? 응 단이가 만든거야? 응 누구랑 전화해? 아버지 아버지한테? 뭐라고 전화해? 아빠 응 아빠 응 이 뒤에도 하나 있어 빨간색 자석볼로 잘한다 정리 우라차차차 아 귀여워 깡팡 을 ti 으 뱅 머라 맥 네네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소보로에는 고기가 들어가서 미림 살짝 넣고 간장 넣고 이거 한살림에서 산 배 농축액 뭐 주고 있어요. 원래는 알룰로우스도 사용했었는데 배 농축액을 넣는 게 훨씬 더 건강에도 좋고 달아가지고 이거 진짜 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3개 넣어주고 있습니다. 퍼포 안 했는데 봐봐 그냥 볼게. 바람이 진짜 많이 분다. 바람 많이 불지. 소리가 안 나네. 흘려도 되는데 조금씩 먹어. 이거 국수가 아마 한살림에서 산 쌀 소면이라고 해야 되나? 쌀로 만든 국수여가지고 밀가루도 아니어서 저는 단이 이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주고 있거든요. 아까 낮에 만들었던 소보로랑 해가지고 간장 조금 더 넣고 해줄게. 참기름 좀 넣어가지고 비벼주면 아주 잘 먹어요. 예전에는 사골 육수에도 말아줘봤는데 그러면은 식히는데도 좀 오래 걸리고 그것보다 단이가 이걸 더 잘 먹더라고요. 토크로. 먹자다. 덜덜덜덜덜덜하지? 씻어? 어 잘하네 진짜? 여기. 한쪽 구멍으로 잘 넣었네. 여기야 단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일어서서. 자 옳지 옳지. 다리 어딨어 발? 발라와라. 우와 바지 입었다. 위에 옷은? 그만 올려. 야 그만 올려. 옳지. 그 다음에 팔 어떻게 빼? 안 많이. 팔 여기. 옳지. 여기 팔. 아니 아니 여기. 옳지. 진짜 혼자서 이렇게 입은 거야. 여기가? 뒤에 내려봐. 아니 여기. 여기를 좀 내리고. 이 뒤에도 좀 내리고. 왜 걸렸지? 오. 아. 토니한테 걸린 거야? 아. 뭐 할 거야? 응. 이거 할 거야? 응. 그래. 응. 엄마 이거 해? 응. 이거 아기. 아기 할 거야? 응. 아기 이거 진짜 잘한다. 깜짝 놀랐어. 엄마. 어떻게 알고 하는 거야? 진짜 다 알고 하는 건가? 어머 어떻게 알아? 위로 위로. 여기다 놓고 해. 다녀. 그래야지 잘 돼. 여기 이렇게. 우와. 껌이네. 이제 껌이야. 엄마. 엄마. 이것도 해보자. 엄마. 응. 엄마 등에서 잘 돼? 여기서. 퍼즐을 맞출 수가 있어. 바닥에서 해야 돼. 다녀. 너무 추운 날이에요? 눈이 펑펑 와요?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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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팡 오는구나.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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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팡. наши 돈. 한oc. 아니 토끼 같잖아. 너 지금 깜짝 만드는 토끼야. 그랬어 나. 나나 갖고 갈래? 엄마. 귀여워. 가자. 좋아. 안녕. 가자. 오 예쁜데? 단이 형할래? 오빠할래? 아빠. 아빠할거야? 알겠다. 단이 기저귀를 놓고 왔습니다. 단이 기저귀지? 저 진짜 머리가 엄청 빠져요. 왜 이렇게 빠지는 거지? 뭐를 잘라야 되나? 있으면 단이 하원 가는데 택배 와가지고 하나 뜯어볼게요. 이거 아시는 분 아실 것 같은데 오르시대라는 파자마 그랬는데 애기들 거 파자마 귀여운 거 많더라고요. 많이들 입히시더라고요. 근데 단이 거는 안 샀고 제가 단이 거 구경하니까 계속 광고가 떠요. 여기 광고. 근데 제가 여름 잠옷을 새로 구매했어야 됐는데 이번에 이거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린 색상 하나 더 살까 싶었는데 이거 광고 떠서 할인하기로 한번 사봤거든요. 너무 귀여운데? 이거는 남자의 것도 있는데 남자의 것도 진짜 귀여워요. 근데 단이는 이미 여름 내복이 많기 때문에 안 샀습니다. 조금 더 크면 사줄까 싶어요. 오! 저 어렸을 때 처음 사보거든요. 되게 부드럽다. 이거 후기가 좋더라고요. 예쁘죠? 예쁘다 이거. 바지. 시원해 보이는 색감 같아요. 귀엽죠? 남자에게 입은 거 예쁘더라고요. 태아가 입었던데 예쁘더라고요. 저 태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귀엽잖아요. 말하는 거 너무 예쁘고. 이거는 약간 더 여성여성한 잠옷인데 얘는 라운드넥인데 레이스가 좀 달려있고 끝에 이렇게 밴딩 처리가 있는 귀여운 잠옷이더라고요. 진짜 얇다 이거. 이거 진짜 얇네요. 예쁘다. 저 이거 마음에 안 되면 반품하고 푸박스 그린 사려고 했는데 이거 그대로 입어도 될 것 같아요. 귀엽죠? 하니 데리러 갑니다. 이제 곧 남편이 와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신난다. 사실 조금 늦었어요.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가지고 아빠 짜잔. 아빠 짜잔. 아빠 짜잔. 아빠 짜잔. 아빠 짜잔. 아빠 짜잔. 근데 우리 이렇게 느리게 가면 아빠 못 만나? 빨리 가야 돼. 아빠 이제 좀 있으면 버스에서 내리거든. 엄마. 아빠. 아빠. 아빠 어디 있는 거 같아? 응. 누구야? 저기 앞에 있는 누구인 거 같아? 아. 쟤는 큰 길 없어야 되네. 엄마 앞에. 아빠 어디 있어? 아빠야? 아빠 필요 없어. 아 안돼 삐용삐용 지나갔어 차도 지나가? 또 삐용삐용 저 삐용이 또 표정 봐 나 아빠 좀 봐봐 아빠 빨리 봐봐 엄마도 엄마도 물 쫄쫄 물 쫄쫄이래 말을 왜 이렇게 잘해줬어? 너무 귀여워 말이 엄청 또렷해졌는데 아이가 달라졌는데 아이가 달라졌어 말 달라긴 해 요즘 아 시원해 우리 오리 끄고자 물 쫄쫄 와 단이 얼굴이 엄청 하얗는데 이거 봐봐 하나도 안 하얗게 나오지 머리 빨갛게 나오지 그치 오 비가 와 조심히 걸어가 비오면 미끄러우니까 엄마가 엄마 여깄지 파인애플 치즈는 아빠 줘 아빠 우산 없잖아 아아 비행기가 흔들립니다 안전벨트 꽉 매세요 엄마도 안전벨트 좀 해주세요 엄마도 안전벨트 좀 해주세요 엄마 안전벨트 도와주세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아 아파도 고맙습니다 엄마 하나씩 먹으세요 고맙습니다 엄마는 엄마 고마워요 이겁니다 아빠 아빠 다니야 손 놔봐 손 놔봐 손 놔봐 아 그래 하니 손 놔봐 비가 많이 와? 쪼끄만? 많이 오는 상태야? 아빠 비 쪼끄만? 거의 쪼끄만? 비 피해서 빵집으로 가자 오빠 오빠 거기 빵집이야? 가서 한 번에 들어갈게 오 피 비 오는 대로 가보자 비 어디와 가자 가자 오자고 우산 안써 우산? 엄마 웹쥐빵 웹쥐빵 먹을까? 그래 웹쥐빵 빽 돈 냈어? 이제 먹자 음 맛있네 머리에 빵 또 사고와 빵집 가도 똥 사고와 빵 비가 와? 아빠 무슨 빵 사왔어 다니야? 프렌치 빵 프렌치 빵 프렌치 파이 아니야? 프렌치 파이 프렌치 파이 아냐 미 아빠 비 비 아빠 비 비 비 이게 뭐야? 우산이야? 아 이렇게 했어, 다니? 다니 진짜 완전 오빠 된 것 같아. 대단해. 항생제? 냉장보관? 귀여워. 다니 진짜 씩씩하다. 맛있게 생겼지? 짜잔, 이거 보여드릴까요? 음, 단호박이 이그슬러드 완성. 이거 완전 엄청 잘 익었어, 지금 단호박이. 이거 녹아내릴 것 같아, 치즈가. 오빠, 이거 봐봐. 대박이지? 치즈 냄새 나지? 응. 음 쓰라 그러니까 얘가 바로 지지라는 걸 아네? 가자. 가자. 이거 그때 내 기억에 한소에서 콩고 샀다? 묶는 거라서? 으응. 으응. 왜 이렇게 왔어? 엄마야? 흐흣. – – 안 들어가네? 응. 나는 Belgsted3book Limit. 안 들어가네? 빵 맛있다 그치? 엄마 닮았어? 아빠 닮았어? 아빠 엄마 닮았어? 눈? 누구 닮았어? 코는? 입은? 엄마 사니야 최고 최고 조용히 할 수 있지? 응 나 놔 마이콜 아 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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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다줬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반이 잘 가렴 안녕. 반이 나한테 인사해줘. 안녕 안녕. 잘 가. 나무도 소나무 무럭무럭 자라라. 소나무 키 크겠다 다녀. 키가 컸네 물주니까? 소나무 키가 컸어. 오 까방이 꼬얀 하는 시간이야? 아빠 아기 마마. 진짜 맛있어. 오늘 다녀 맘마. 다녀가 좋아하는 거야. 오빠. 더위가 물러가는 맛이야. 진심 먹어봐. 와 표현 대박. 더위가 물러가는 맛. 진짜 엄청 차가워. 볼 뜨다 흘렸다. 여보는 삼겹살이랑 소고기 먹을 때는 당연히 맛있지. 그 정도 수준의 그냥. 오빠. 우와 맛있다 이런 거거든. 회는 행복해. 진짜 맛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해. 약간 감동이 들어가 있어. 음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유랑 치즈 넣고 조리면 돼. 구글보글보글해서 이거 만든 거야 엄마가. 만들기. 그리고 그거 파스타 면도 쌀이라서. 밀가루 아니라서. 놀자 놀자 놀자. 뭐야. 놀자 놀자 놀자. 너무 신나지 않아? 최고. 오빠 다녀 봐봐. 최고했어. 좋아. 저도. 그치. 여러 개 벌려 돼. 엄마가 너무 신나가. 엄마 예뻐? 엄마. 엄마. 예쁘게 나와요? 응 엄마. 아아.. 아아.. 으응 안되지.. 좋아 됐고 고호탄이아빠봐봐 머리 앞머리아빠봐봐봐봐봐 한번만 더 해줄게 어... 어.. 섞는다 엄마 엄마 네 고맙습니다 놀이사님 저도 한번 봐주세요 물 물 물 해야 돼요? 물로 요리해주세요 아빠가 뭐해요? 아빠가 슬리퍼시 났지 오늘 하늘이 진짜 이쁘다 재재 세이 있나요? 다니야 보여? 놀자 키즈카페 웃어 말좀 여기 아니야? 굴러서 가자 먹기싶어? 그것도 그렇게 타자 좋다 너무 좋다 어 오빠 다니 봐 우와 한번 더 타봐 한번 더 살살 오 다린이 잘 탄다 이제 근데 여기 이렇게 이름이 있어 회전품 차, 롤러코스트 주방놀이와 역할놀이 어 오빠 이거 봐봐. 맞아, 모임매점이 있대요. 모임매점 여기에 뭐 하는 게 있겠지? 어, 잘한다. 좋다. 거기 다니아 밑으로 슉 미끄러 가는 거다. 박자 봐봐. 너무 좋은데요? 이런데 쳐다봤는데? 진짜 좋다, 얘들아. 어. 저는 민숫가루랑 딸기 라테. 이거 다니아 한번 먹여보려고. 다니아 이거 딸기 주스인데 먹어볼래? 일반 키즈카페에 가려다가 일반 키즈카페는 지금 밖에 너무 덥고 그래서 저 애들이 엄청 많을 것 같은 거예요. 저 빌려서 와봤는데 아, 기차야? 좋아요. 진짜 진하지? 우천리 미숫가루 유명해. 오빠 이거 먹어. 안 잡혀? 이렇게 쭉 돌아봐, 다니아. 있어 보인다. 하나, 둘, 셋. 다니! 한 번 더? 다니, 이거 딸기 주스 하나 먹을래? 딸기? 딸기? 쟤 도망가요. 안녕. 안녕, 없어. 안녕은 없어? 응. 안녕 있어? 어, 안녕있다. 오빠. 엄마가 잘 사와 oxy 엄마가 잘 부릇겨서 태워야 이러면서 지금 태워지는 것만 엄마가 잘 사와네요 엄마가 잘 사와네요 엄마가 잘 사와네요 조금 더 잘한다. 이리와. 다음엔. 끝이. 응. 야야야야. 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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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봐. 야야야. 어. 봐봐. 오! 트레퍼 흘리는 것 같아. 하하하하 아하하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꼬마집사 꼬마집사 우와 잘 탄다 그냥 먹어봐 미운 표정 단이 형화되면은 농구도 꼬리라고 배구도 슝하고 야구도 쇼하고 그 다음에 스케이트도 사고 스케이트 어떻게 다 다나? 아 웃겨 스케이트 타고 표정이 거의 1등 할 표정이다 아 웃겨 왜 뱉어? 왜 뱉어? 왜 뱉어? 왜 뱉어? 왜 뱉어? 지금 페퍼피그랑 강아지가 코야 하는 거니?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아기야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도 기차를 타볼까? 응 거기서 같이 코야 할까? 응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코야 하는 중이란다 시 pinch 삼 Pot 오는 마을에 수탉과 암탉이 살고 있었어요 수탉은 언제나 서둘렀어요 암탉은 늘 곁에서 그런 수탉을 보살펴주었어요 그렇게 해 안녕